으 처음부터 범죄자? 아 나 내 생각엔 똑같이 하고 집에 갔으면 살았을것 같은데 나 그쵸 아? 안가면 되는거 아냐 일단은 처음에 그 여자는 엑스트라한테 그냥 차주고 차키주고 계속 협조하는걸로 범죄 어 알았쓰 완전 착한 엑스신으로 가자고? 방금 그렇게 했잖아 방금 그렇게 된거 아냐 범죄 루트로 갈까? 그래 범죄 루트로 갈까 습기 된다고? 그래? 안되는데 스킬 지금 방금 기회주의였다고? 이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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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져 야 도와 도와주실 땐 탔는데 도와주실 땐 탔는데 안 도와주니까 못하는데? 반대로 해봤거든 아까 전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아까랑 반대로 가볼게 내가 고른거랑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 범죄에도 협조하고 차도 주고 범죄쪽으로 한번 가볼게 지각은 안났네 그래도 둘건 줘 차도 구경하러 가지 말자 스킵은 안되는 것 같애 확인하러 가지도 말고 주인공이 왜 메이한테 집착하냐고? 그런거지 그 뭐라 그러죠? 납치됐을 때 범죄자한테 동조하는 그런 심리적인 형상 어? 스톱걸론 힘들어 뭐 그런거겠지 저 녀석이 주인 맞으면서 나는 그냥 집에 갔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나는 살았을 것 같은데 운다 차 줄게요 차 달라고 이백으로 올리자고 이백으로 올리자고 이백으로 올리자고 저한테는 꽉 차가운 것 같다. 내가 도와줄게? 아... 필요한 favor. 필요한 글자의 Maserati. 저 Dr. Brent은 알지? 당연히 알지. 알겠군. 알겠군. 그럼, 그럼. OK. 예 수원? 수원 조치 정답 나중에 나 도와주는 거 아니야? 위계 체 했을 때? 뭐야? 가지마 가지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냥 지 지 가지마요 가지마 precious도 없고, 좀 지지 nothing 알죠? 구매 부족한 이름으로 구매해볼래 또 다른 게 있나요? 뭐지? 네. 1분 후에 돌아가자. 네, 선생님. 전화가 안돼 가지말라고 너 살인자 된다니까 가지마 정찰불러 빨리 핸드폰 없냐 아니요 저 여자도 운전할 줄 알아요 결국 그냥 가야되는구만 왜 이렇게 말하는지? 뭐하고 싶어? 내가 뺏기고 싶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내가 안 뺏기고 싶어 너는 뺏기고 싶어 이거 진짜 미친 도와줘 여기가 뺏기 아.. 뭐야 어유고 오오? 잘됐다 잘했어 굿 뭐야 설마 내가 가는 거야 맞아서 에이 에헤헤이씨 아.. 결국에 가는거구나 난 난 가는거네 결국에 저렇게 써야지 아 너도 여기 젠장아이씨 내가 답정론데 이거? 저 여자 근데 증인된다고? 어 그러네 증인 만들었네 저 여자가 우리 쟤가 저랑 봤잖아 저 녀석만 살아있으면은 나 내 범죄 증명 가능하잖아 억지로 했다고 그쵸? 경찰에서 한번 소원 들어달라고 하면 되잖아 증인 어 나 이제 증인 확보했고 CCTV도 있잖아 그치? CCTV도 있고 근데 내가 묶으라고 했다고? 요기서 도망가버리기 키야 아 왜 멈춰 가 가 가 못맞춰 쟤 허잡이야 못맞춰 못맞춰 어 엑스 엑스밤 살았다 나 살았어 어 나 살았어 어 나 답정론에 똥걸리는줄 알았네 어 뭐야 아니요 아니 아니 타지마 그놈이야 그놈 그 놈 범죄 범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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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이잖아 한패잖아 아니 왠지 안될거죠 에이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어허헣osit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답정론에이view proving missile 으흐흐흐흐흐흐 뭐 도망간다 자가있어야지 뭐 뭐off까 숙불에 들어가라. 숙불에 들어갈라 어쩔수 푹학기 학생들 오케이 물 없네 내가 가족 없네 뭐에요? 그게 무슨 문제? 뭐? 네가 쳐다봤으니까 알지 괜히 나 물러들어가지고 범죄에 동조하다가 각 보자 일단 증인을 확보해놨어 근데 내가 묶으려고 해가지고 근데 총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실만 잘해주면 돼 그 여자가 손 한번 들어주면 돼 주사기 맞자고? 오케이 주사 맞을게요 독 아니지 독 수면제같은거지? 내토독신? 주사 맞자 주사 맞기 싫어서 살인대 됐잖아 주사 여기서 맞고 엉덩이에 맞고 싶다 이런 놈들은 목이 다 났잖아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 이 녀석이 잘못된다 그 차라빈이 잘못된다 무슨 일이야? 그 차라빈이 잘못된다 15cm로 약간 설탕을 안해야돼 이런 자신의 여름의 일이야 이건 그 차라빈이 났을 것이다 그 차라빈에 오래된다 그 차라빈을 내리게 그 차라빈으로 내리게 이 차라빈이 안해봐 그 차라빈이 안해봐 그 차라빈이 안해봐 그 차라빈이 안해야돼 천천히 운전하고 왔는거야 그냥 비결할게 수위 좀 지켜주세요 배랍니다 오바를 우회해 뭘 어떻게 하라 침착하자 디펜옥신이 뭐야 야 저기서 또 도망가기 아까 저항이었죠 아씨 다 안해 저게 뭐야 죽는거 아닌건가 제안하기 제안하기 뭐야 아 주사 맞아야되는데 아 주사 맞아야되는데 이거도 일하네 아... 이거도 일하네 아 주사 맞아야되는데 이거도 일하네 진짜로? 가사에 가고싶어? 이거도 모르겠는데 그거도 일해야할걸 이거도kke 이구끼' 비 Sean 우리도 아직 aqueles 과 피하는 cuidado 이거도 не 볼재해줘 рис Hari 돼서 ray 비 Dr. Wu 부사 타잉 진정해도 어차피 그렇게 될거야 아마 건물요 Hahaha 말 안해도 지가 엉 안 받을게 가만히 있지 않냐? 어차피 나중에 다 할 거니까? 맥! 맥! 메이링! 슬랙! 이거 좀 다르네 여기는 경매장에서 뻥튀기 하라고 시키자 이번에 경매 플로우, 오케이 굿 woow 탑 어디서 통수 때리지? 이게..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진단 말이야? 그 때 경찰에 가지 말고 메일이랑 뭐 같이 해야 되나? 그냥 범죄자 루트로 가자고? 그럽시다 그러면 범죄자 루트로 갑시다 통수치지 말고 다 털어버려 어차피 둘다 쓰레기인데 쟤네들도 증인이 있어서 증인이 있어서 경찰에 가면 괜찮은가나 다 털어버려 골치 아프네 이거 디펜옥씨는 진통제야? 이게 전혀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했고 공부 따위 하면은 실업자 든다 부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부정 안돼? 아깐 동의했잖아 그쵸? 아니다 어차피 범죄자 되기로 했지? 범죄자 됩시다 자꾸 도망치는 각만 보고 있는데 나 범죄자 해 나 범죄자 해야돼 어 나도 자꾸 도망칠 각 보고 있어 범죄자 되다가 나중에 가는걸로 920 920 920 930 940 940 940 950 950 960 950 950 950 950 9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1070 1050 12 bakery 13 별로 좋아보지도 않는 간단한 종질이지 그리고 밀려면 존놈, 존놈 진동이 아니니까 기부하는 거 보소? 2만이 페퍼 2만이? 2만이? 이분은 말리지 않을게요 3, 뒷쪽으로 감사합니다, 형님 4, 4? 4, 여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4, 4두 모두 지금 7개 들을 거를 들을건데요. 7개. 8개. 8개. 8개 들을 거를 들으세요. 8개만 봅니다. 9개. 지금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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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 간의 9개. 고맙습니다. 9개. 9개. 5개. 9개. 9, 5? 9, 5, 제 왼쪽으로. 그래서 제가... 10. 맏, 이걸 끊어. 10, 10? 내가 말해. 10, 10. 감사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무슨 말이야. 10, 10, 10. 10은 당신의 말이야, 선생님. 당신은 지금, 선생님. 그래서 제가... 10, 5. 당신은 정말 잘해. 10, 5. 10, 5. 10, 5. 그만. 음.. 놔둘게 근데 아까는 계속 말렸으니까 놔둬게 개빡쳤죠? 이제 우리 잡혀갔다 야 이제 우리 잡혀갔다 난 얘 책임이야 난 몰라요 나 이제는 날 몰라 나도 범죄로 갈거야 니가 사악 바람잡이 없지겠어 사다 사다! 그만해 이제 그만 어 그만해 이제 그만해 한번 더 하면 싸다고 때릴거야 봐봐 쳐봐 우리 죽일라 그런다니까 안돼! 하지마! 메이야 이제 그만해 우리 죽여버리려고 한다고 지금 많이 질러가지고 아까 900만.. 오케이 여러분 저쪽엔 12,5cm 리더시도 아무것은 미트남 이제 넌 죽었어 난 몰라 더 빡치겠는데 뭐야 봐봐? 마슴이 누군지 다시 변해봐 근데 바퀴는 아주 Sony를 잡지 않나 나의 문제 지금 당신의 문제 약25%로 인해 이제 그냥 협조하는걸로 갈게요 협조하는거 시키님대로 해보자 어차피 위에 신고해도 안되더만 이제 경비원 처리하면 완전 공범인데 완전 공범인데 경비원 처리하면 그쵸? 빼도박도못해 징인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완전 어둠의 범죄자로둔데 LG 캬 LG다 LG PPL 아니냐? 뭐야 경비원 어디있어 같이 처리하는건가? 어그로 끌고 내가 믿을거에요 잘하려면 준비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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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일단 협조하기죠 정비원 해봤자 범죄자마자 miles 근데 해변가 안들거 같은데 저거는... 저거는... 이곳은 정상적인 곳이야 여기 뭐하는거야? 저거는... 그 위치에 빠졌어 아니,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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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주사?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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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탈락! 오오오오... 굿 잡고 있어! 살살해라! 요거 팍 쳐서 기절 시켜! 아! 죽이는데? 죽여버리는데? 나, 동범 됐다! 아니 팍 쳐서 기절을 시키! 나, 이제 돌아올 수 없어 나, 이제 범죄다 갑니다 아이씨 기절을 시키지 저놈 죽지 손을 넘었다 사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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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같이 안가는데 계속 도망치려고 그러는데 계속 협조해볼게요 일단 도망치는 각은 계속 나오는데 계속 각봐 사이먼 사이먼 다 살라나 모르겠다 일단은 순조로와 다 살라나 사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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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속도 되지마 불안한데 사고나는 거 아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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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20%예요 저 20%예요 잊지 말아야지 살인자보다 범죄자 간다 요스 나 범죄자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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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달라고 안했는데 아까 괜찮다 그러네 죽겠지 양심이 있다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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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성공하면 안되는데? 성공하는데? 아 저거 타면 안돼! 성공은 했지만 결국엔 또 통수로 만든가니까 사회적! 여기 봐봐? 봐봐? 기다려줘! 아 여자가 막아준다 나 도와줬잖아 제대로! 제대로! 무수.. 무수다 같은 놈들이 이거 이씨 도와줬네도 죽일러하네 이거 잘됐다 이놈들 아이씨 메이는 나 실드 쳐줬어 이러면 메이랑 그 구해주는게 좀 아다리가 맞는데요? 결국에 또 이렇게 돼버렸다 퉁.. 앞장 때 확인했었는데 메이.. 메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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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링, 호나lls deploy.. ㅇㄴㅆ, 비 네. 하여간 스터널할게, 20%를 떠넘는데 ㅇㄴㅆ ㅇㄴㅆ 어깨 이러면은 이제 범죄자도 틀렸고 어차피 또 통수각인데 어떻게 할까요? 여자를 구할까요? 어떻게 할까? 경찰에 갈까? 이제 여기서 좀.. 꼬와야 되거든? 아까랑 결국에 똑같은 루트까지 와버렸어 또 중간루트 증인만 있고 여자 아까 구하다가 나 살인범 됐는데? 경찰 가지 말고 아 여자랑 그냥 가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경찰에 신고하러 갔죠 여자랑 같이 다니면 안 잡혀가니까 경찰로서 처음부터 했는데 통수당한거거든? 여자 아까 잡혔었는데 내가 경찰에 간 동안 여자 그냥 잡혔거든 미스터 우한테 가면 우리 잡히디 갔더니 그룹이 가짜잖아 같이 가자 같이 죽어 두고가면 또 떨어져 다시 뺐나봐 저 여자도 수상한데 잘 걷는구만 홍콩 시티 레스토랑 와버렸습니다 미스터 우한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건 가짜일거야 아마 그러면 미스터 우가 진짜 어디있냐고 우리 또 칼로 찌르겠지 똥망각이에요 똑같은 각이에요 샤무협한테 당한거니까 샤무협이 샤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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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포튠 쿠키? 어휴 샤이 명함이 그 Killer 어? 미스터우 얘 아닌데? 얘 누구야? 어? 깜짝이야 이.... 이건 누구야? 아 얘가 미스터 우고 아까 걔넨 초우니까 다른 애구나 아 복잡하네 얘랑 친해지자 얘들과 아까 걔넨 초이고 얘네 우잖아 원래 얘네한테 바치려고 했거든 뭐야 모르는 척하는데 뭐야 뭐여 쟤 쟤 뭐 쟤 쟤 쟤 첫번째로는 이상한 이상한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법칙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의 법칙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구하려고 이 법칙은 그냥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죽음입니다. Troi 가족들에게 구하려고 이 법칙은 이 법칙은 존경입니다. 그들은 싸우는 싸움을 것입니다. 가격이 매우annie 손절하네 여기가 우리에게 전달할 수 없지. 너는 그에게 도청하자. 내가 정지하지 않지. 저에게 정지하지 않지. 내가 정지하지 않는 건 당신. 제 레스토랑에서 꺼내줘! 아니야. 너는 널 낳아. 너는 우리 돈을 빼버리고, 너는 알지. 너는 지금 해결을 했지. 우리는 원하지 마. 우리 다시 만나지 않지. 음 그래 깨버리자 그냥 머리도 뚝배기에 깨버려 그냥 그냥 가는 거야 그래도? 아 똥망했네 저거 짝퉁있네 뻑휠 두번 했다 ㄷㄷ ㄷㄷ 그러면 우리가 팔사람도 없어져서 돈도 못받고 초우야한테 가야되는데 가지말자 가지말는걸로 합시다 범죄자긴한데 돈도없다 큰일났네 어차피 저 짝퉁이기 때문에 초대한테 가면 안되지 짝퉁인데 우리 잡혀가지 뭐야 뭐야 우리 계획은 필요하다고 우리 계획은 필요하다고 무슨 말씀하시나요? 숨을 지키는 것까지 우리 계획은 없을때 내가 알 수 있는 곳 나 안작짤 없어 아니 이제 경찰에 가면, 메이링 아, 무슨 경찰이야 이제 와서 그 이상의 계획은 그 이상의 계획은 아, 그 이상의 계획은 더 잘 숨을때는 것보다 그 이상의 계획은 더 잘 숨을때 우리 계획은 이 계획은 아니요 아니요 알고리즘 직각 어떻게 할까? 경찰 갈까요? 제, 제, 제 따라서 숨을거야 경찰은 안되게, 아까 안됐잖아 경찰 그치 아까 경찰에서 망했으니까 그녀 따라가게 할게요 킹골이 좀 좋은데 이, 이, 이거를 어떻게 매듭을 풀 것이냐 범죄자로 갈라는데 범죄자도 안돼 지금 짝퉁밖에 없어 돈도 없고 아까 혼자 타고 갔네 이제 둘이래 아까 혼자 타고 갔네 이제 둘이야 그나마 들뜬하다 같이 죽는 각인데 이거 2인실 스미스 커플 됐나? 스미프 뭐야 저 가방 2인실 2인실 3인실 Look, how are you? 좋은데요, 좋은데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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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뭐지? 뭐지? 왜 이런 거 같아? 이기도 잘 모르겠어 뭐해 이거? 아까보다 해피엔딩일 수도 있어. 이런 이런. 기운의 연인? 야, 트로피 업적 왜 그래? 헐. 둘이 좋아하는 거 봐. 봐봐봐 나온다. 천만파운드. 그 차로 파괴됐다고 하는 게 낫겠다. 아쉬워. 그 차로 파괴됐다고 하는 게 낫겠다. 안감사합니다. 뭐? 죽었어? 야, 우 죽었어! 설명..질문..질문.. 짤뚱이라고 야 그래 그래도 다 알았다 잡혀가기 전에 부품 왜 이렇게 커 모조품인거 알았어 에스피뭐야 에스피 에스피뭐야 에스피 아 왔다 튀어야 돼 이제는 도망이다 창문 도망치는데 집중할게 아 미친 잠겼어? 부셔 부셔 창문 깨라고 미친이야 지금 위치로 올라갈수도 위험해 뭐하냐 아 잘했다 유리창을 깨는줄 안깨는줄 알았는데 톡톡치고있어 미친가면 잡혔죠 아 걸림 튀어 티티티티 미친 외침 에에에에에이 바퍼 베이저 운해요 믿어 저가 딱퉁이라고 쟤넨 모르나보다 쪼들이라서 이제 딸 안 먹으라 아닌가? 아 바가 통치쳤으니까 쟤네 초이는 모르지 저게 딸퉁이라는거 그쵸? 우린 깨는걸 보여줬어 우린 이제 살해다가 위만 남은 이 순식간에 저건 우리 살아있는거 왜 그려죽냐 그래 왜? 그니까 그니까 그게 잘못된다 아, 그래서 뭐? 진짜? 그니까 그게 잘못된다 그럼, 어디? 그 진짜 현지? 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알자 너가Bon소로 인정하시게 말할꺼야? 그 because I'm the one who watched it I'm a daughter Fuck I'm sorry ma didn't know the implications I would like to just like you Fuck me We can still get the real one back and trade it for our lives but I need your help together please you have to trust me Trust you? Oh, I'm sorry 지금 그녀를 믿는 수 밖에 없어? 오케이 파한테 가서 진정 가져와가지고 제한테 주자 초이한테 첫번째 범죄는 뭘로 건너갔어 둘이서 사는걸로 한번 가볼께요 그리고 내가 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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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두번째 이제는 저의 일을 할거에요 오케이? 제 결과를 만들고 그리고 너는 랩에 랩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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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거에요 돈을 필요한거에요 네, 우리 모두 너한테 돈을 받았을거에요? 샤뮬 파 잠시만요 그 사람은 정렬한거에요 그 사람은 정렬한거에요 하지만 선택을 당했을땐 그 선택을 당했을땐 그 선택을 당했을땐 그 선택을 당했을땐 그 선택을 당했을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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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짓을 당했을땐 파통수는 맞는데 얘가 도와준건줄 몰랐지 얘도 당한건줄 알았나 아이씨 아이씨 어디인지 몰라 이 택배된건가 그 택배된거에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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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택배된거에요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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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왜 이 theft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요. 아, Hainswort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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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olutely. 아, 그 날을 gehe coincidence. It would have been understandable from the original. Oh ag. It was no accident, was it? That must have been part of the past. Come on. Let's get out of there. Where are we going? We're able to cause. It's going to regret this. I won't let them get away with it. Beating up won't solve a problem. Well, it's a start Matt. Matt, you're not serious vezes.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는거 아닌가? 어차피 그릇은 뽀개졌는데? 잘 숨어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아 미친 저 아까 내가 불량배 때리던데인데 이거 아까 쳤는데 그냥 지나갔죠? 아까랑 똑같이 싸워야되나? 싸우지 말랑? so he bussed up this way mate 아.. 아.. how the fuck should i know smoke boy? c'mon SMV honestly mate i've got a bus to catch alright? you got a bus to catch up yeah! Let him go! 아.. 아.. more like a limousine if you ask me smoke boy 아.. 아까 이겼거든 it's okay 아.. 너무.. 풀리만.. 아.. 아.. 예.. 예.. 아.. 실패 아.. 였는데 혹시 몰라서 반대로 해봤어 아 끊임 부활하고? 아 끊임 카트 갖고 온 거 뭐지? 좀 당겨요 그거에 진품을 빼돌려서 우리의 목숨값이랑 바꾸면 돼 안녕, 너무 너무 늦게 전화가 너무 늦게 되지만 세바스티언이 찾을 수 있어? 그 집은? 제인? 아니, 일주일에서 왜? 죽었어? 아까 목 졸린 거 그거 기절 아니고 죽은 거 맞는 거 같은데? 아 죽진 않고 내진탕? 안 죽었네 살인이 아니었네 그러면? 나는 목 졸르고 막 그러길래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는 있는데? 그러면 그릇을 그놈이 가지고 있으려나? 일단은 그릇을 어떻게든 훔쳐가지고 목숨값을 바꾼 다음에 경찰 불러가지고 이놈들 다 일방타진한각이야 그쵸? 어? 뭐야? 그 여자나? 야 소원 한번 들어줘라이 죄송하지만 우리 자동차가 좀 있었네 여기서 만나네 기사도 자동차 나 아까 도와줬죠 은혜가 봐라 여기있어? 죄송하지만 도와드리지 못해 오, 그만해. 그냥 도와줬어 이런데서 소원쓰나? 존 까르마 아 그냥 알려주네 오케잇 님도 말 안한거잉? 인정인정 정상참작해드림 뭐야 벌써 질투하는거야? 하하 호호인거 보소? 체약상 체약상에서 그릇만 찾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 뭐라씨 할아버지? 하하하 로고안 인터넷에서 사용할거고 안 물어봤거든요 인터넷을 못쓰게해서 알겠어 80분정도 있으니? 귀인되서.. 뭐? 한번 시작해 응?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다행이다 아까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 그쵸? 안 그러면 죽은 걸 도응 게 된 거니까 죽이는 걸 거기서 TV볼라고 리모컨 들고 있어 왜 이래? 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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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부르는 거라고? 아 대충 넘어가야 드립이잖아 서태 엉근지네 녀석들 간호사 부르는 거라고? 아 대충 넘어가야 드립이잖아 서태 엉근지네 녀석들 쓱스 안메니사 네? 으깨 가만히 내게 에어 구현해 여기 또 맞어 또 맞어 어딨어 바꾸러 빼줘야지 이거 정신차 어? 어? 빨리 얘기 빨리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쳐놓으면 안 돼 우리 둘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똑바로 얘기해 한 번 더 해야지 한 번 더 아니 어차피 죽여봤자 말 안하면 안 되지 응? 오케이 오케이 그게 낫겠다 얘기해 이제 내기해 전화한다 아 이거 똑똑해 주인공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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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좋다 다 일망타쟁할 수 있는 각이야 둘이서 살고 일망타쟁 굿엔딩 간다 지금 번제자처럼 하는게 아니고 굿엔딩 갑니다 각 나와요 파한테 전화왔어 지금 얘 전화기로 저의 유명한 것과 함께 사주세요 회사님, Are you sure you are too? 너랑, Where's your original? I don't know when this is the truth The security took everything after the robbery and put it into safe storage safe storage 금고? 아 거기 다시 경매장에 다시 있다고 아까도 그랬어 그쵸? 또 털어야돼 뭐야 어? 뭐지? 내가 손을 만져서 두근거려서 두근두근 뛴걸까?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거 아니야 여자애? 손잡아서는 아까 뽀뽀댔는데 수상한데 이 여자애? 심장박동숙아 숨긴거 아닌가? 숨기고 있는 것들은 없지 좋게 해결됐다 얼른, 얼른 나야 꼬나리? 저 여자애가 뭔가 있어 내 생각에는 뽀뽀단 사이인데 이제와서 손잡는다고 두근거리는 것도 이상하고 뭐? 뭐? 시식세 아 시식세 나이스 아 에이 나 가야되는데 우리 아이씨 지금 잡히면 안되는데? 어? 뭐야? 나는 왜 그대로 있어? 여자애만? 으흠 아 으흠 으흠 흐흠 흐흐흫흫흐흫 야 근데 이젠 알아 어디있는지 아깐 몰랐는데 그쵸? 아~~ 놀아버리겠네 이제는 알아 어딨는지 아깐 몰랐고 당했고 이젠 알고 당할 차례인가 도망가자고 이제와서 못 도망칠걸 손절하면 배드핸드 뜰거같애 내 생각에 구해가지고 어떻게 살리면서 다 집어쳐나올 궁리를 해야할거같애 그렇게 갈게요 어때요? 그렇게 가도 되죠? 하다가 잘못될수있음 내 생각엔 여기서 그냥 뭐 집에간다 이래도 해결되는거 하나도 없고 이미 저 녀석도 나를 알어 경찰도 애매하고 지금은 접시, 접시, 그릇 찾아가지고 해결해야돼 영화처럼 해야돼 여기서 다 해결하고 나쁜놈도 집어넣고 나는 다시 주차장 가는거지 구금좀 줄일까? 구금이 너무 커? 잠깐만요 설정에서 음악 볼륨좀 줄일게 음악 볼륨 맞겠지? 목소리에 비해서 음악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닌가? 이거 음악이 아니고 다른건가? 깔아 그냥 할게 야 엘리베이터 권한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가져오지? 어떡하지? 여기 고긴데? 2층? 여기서 아마 그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 카드키 이거 어딨는지 알아보고 어 다른 사람이네? 저한테 전화할 수 있어 누구야? 미스터 퀸? 미스터 퀸? 미스터 퀸, 그래 기다려 야 어떡하지? 아 걸린 것 같은데? 아닌가? 괜찮은 건가? 오 예스 난 찾았다 어디 있는 거야? 오케이 아 다다다다 아 다다다 아 다다다다 방금 뭐 네 감사합니다 아까 방금 맨 어디에 있었어? 아 나 못 봤어 어 그거 한글이 안 나와있어서 201호야? 아 7번 밴 7번 밴에 있대 7번 밴에 어 다행이다 어딘지 몰라가지고 주차장 가는게 맞네 다행이네 뭘 아야 이 녀석들이야 맞구만이 7번 저거다 일단 아 가자 가자 지금 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에? 그냥 열린다구요? 좋았고요 지금 카드 긁었거든 제가 그래서 가는거라서 기다리면 출발했었어 이거 어딨어 저깄다 1번 7,1인가 봐 보안수준 여기서 진통 가져가면 난 힘이 생긴다 개시끄러워 다 되길거 같은데 뭐야 아씨 없는줄 알았네 여우씨 진통찾음 이제 난 강해진다 깨버리는게 어때 얼마? 천만파운드? 100억 메일링 이따 받아보자 뭐 어떻게 거절은 뭐야 먹고 틀라고? 왜 거절 보소 이 인성 어 가져오지 말라는데 그건 맞아 파가 인정하게 만들냐 지금 가져가봤자 어차피 둘 다 죽으니까 파가 이걸 가져간걸 인정하게 만들어서 초이랑 파랑 부치기하고 음 지금 가져가봤자 어차피 둘 다 죽으니까 초이랑 파랑 부치기하고 음 초이에 가면 안되지 파한테 가는게 맞지 초이에 가면 둘 다 죽어 어차피 그놈들 우리 둘 다 죽일 각이야 파한테 가서 플랜을 근데 어떻게 짜냐 아 불안하다 한번 실수해 배드엔딩각이야 이거 배드엔딩각도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 해볼게 골프제 이 시즌 가자고 골프 항아리 가자 이번엔 골프공 가져가 일단 초이 쪽은 파가 꾸민 짓이라는걸 몰라 그쵸? 이 파를 인정하게 만들면서 둘이 싸움 붙이면서 우리 목숨을 살려야 돼 둘 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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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오우 멋있어졌어 저는 이것을 할 수 있겠네 아까 전에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이제 있죠 내가 게임을 하고 싶어. 어디야? 이런 말이야? 왜 바보지? 나 당하는건가? 내버려둬? 폐기롭게 전호도 어차피 저거 가지고싶어서 그런거야 어디서 수작을 그려이 기싸움 간다 응 기싸움 간다 저거 내 생각엔 진짠거 같애 저거 청량 내 생각엔 저거 진짜야 저거 서로 싸우게 만들라는거야 지금 그치? 정말로? 잘하는 여자야? 그냥 예쁜 얼굴이 없나? 그냥 작은 얼굴이 없나? 몇 값? 6.25밀? 6.25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그치? 하이홀 사람! 너 다 죽었고 우리 모두 다 죽었고 그치? 그리고 그 빔고? 빔고? 그 돈을 저쪽으로 보내줄게 해달라 그릇은 저쪽에 주고 돈 받고 그릇은 저쪽에 주고 그리고 너네들은 경찰에 들어가고 이체했다 이체했다 이제 저쪽으로 보내줄게 내 친구가 지금 보내줄게 해 뭐지 형, 형은 알고있어 너의 집에서 밖에 없나? 툴 툴 어? 이거 진둥이였쩌? 이거 진둥이였쩌? 이거 진둥이였쩌? 이거 진둥이였쩌? 저놈입니다 저놈이예요 이제 풀어줘라 진짜 양심상 그냥 기다려! 우리 돈도 벌고 저놈이 통수치려고 했어 이거 정말 가지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쵸? 가게 올려가지고 좀 중국의 전통 방식으로? 아 저놈 아 매일 여기 있네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돈도 벌고 여자도 살기도 살고 경찰도 안간다 탕수갱이라고? 된거야? 이제 형만 믿으라고 했잖아 유야 수학들이 뭐 하나하나 고른 거 1위를 1위를하고 말이야 з 어? 난 여자친구도 생기고 던덜 생기고 경찰 한 대도 안 잡고 성공해버렸다 맞다 만족할 만족 야 1회차 때는 똥망이 둘 다 죽었는데 그쵸 어 재밌었습니다 다른 엔딩이 지금 5개가 더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황도 180개가 넘게 있다고 하니까요 풀스 액박 그리고 스팀으로 조만간에도 나올 예정이에요 한글 패치가 스팀으로도 나올 예정이니까 13,000원 밖에 안합니다 궁금하신 분들도 보시고요 주사 한번 맞아보자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뭐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혹시 숙제 내가 아니야 재밌잖아 구사엔딩 보고싶다고 구사엔딩 봐라 1회차 지우겼다 14,000원 꿀잼 꿀잼 지금 할인해서 8400원이라고? 어디 스팀? 나는 14000원 주고 샀는데? 할인하면 여러분들 사서서 한번 해보세요 음 재밌네 재밌어 야 근데 이거 영화관에서 보면은 다수결로 해서 지닌들 보기 힘들겠다 안그래? 이게 영화관에서도 개봉한적이 있는데 무슨 핸드폰으로 선택지 고르는건데 다수결로 고른대 사람들이 잘못 고르면 한 3회 4회 봐도 엔딩 못보는거 아니야 어? 엔딩 못보는거 아니야 미국인가 어디서 개봉한적이 있대요 액박이랑 게임도 이렇게 나왔고 게임으로도 나오고 싸우겠다 싸우겠어 아 아 이 게임 자막 검수했던 분인데 오늘 오후에 자막 수정 정의라서 약간 더 수정해서 검수된 버전으로 스팀에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스팀이 지금 할인중이라고 하니깐요 스팀으로 구입하세요 여러분들 스팀으로 구입하는게 더 낫겠다 아까 sp 하나 있었죠 그쵸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 아유 감사합니다 한글에 알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꿀잼이었죠 그쵸